Q. 선우예 권씨가 시애틀에 와서 오늘이랑 내일 공연을 하는데 Q. 선우예 권씨가 시애틀에 와서 오늘이랑 내일 공연을 하는데 저는 지금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선우예 권씨가 시애틀에 와서 오늘이랑 내일 공연을 하는데 오늘 일단 유더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한 곡 하고 내일 또 새곡주회가 있는데 오늘 공연표구요 가격은 놀랍게도 15불밖에 안합니다 여기는 미니홀인데 유덕에서 하는 많은 공연들이 여기서 합니다 되게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선우예 권씨가 같이 협연하는 곡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조곡 1번 있구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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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곡은 베토벤 교양곡 6번 그리고 드비시의 묵신의 오후의 전주곡 교양시입니다 지금 입장했는데 자리가 제너럴이라 아무데나 앉으세요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가 쟤 뭔지 지금 선웨건씨 두 번째 공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 오케스트랑 같이 한 협연이었고 오늘은 피아노 복주 사는데 주말이랑 리스트랑 뭘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티켓은 할인받고 48불을 샀습니다. 어제와 오늘 3번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공연은 너무 좋았고 미국에서 한국 연주자의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클래식 공연 볼 때 또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 볼 때 팁을 몇 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컬 인데요. 이거는 티켓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나서 현장에서 수령을 할 때 위컬이라고 사인이 써진 곳에 가서 티켓을 수령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클래식 공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에서도 위컬이라고 표현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옷은 어떻게 입고 가나 그냥 편하게 입고 가면 돼요. 소리나는 옷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패딩이나 이런 부지럭부지럭 소리나는 옷만 피해 주시면 편하게 입고 가면 돼요. 정장 입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공연에서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이 왔는데 정장 입고 그냥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세 번째 인터미션. 이제 공연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갈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굳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엔드게임처럼 3시간 내리 하진 않아요. 네 번째 박수. 박수를 언제 치냐? 박수를 언제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안 치고 기다리면 돼요. 치지 마세요. 눈치껏 주변에서 치면 따라 치면 됩니다. 원래는 한 곡이 끝나고 나서 쳐야 되는데 잘못 치게 되면은 이 악장과 악장 사이에 쳐버리게 되니까 잘 모르겠으면 아예 치지 마세요. 놀랍게도 저는 이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 치는 걸 오늘 경험했는데 이게 오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슈만의 환상곡이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두 번째 악장 끝났는데 박수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치더라고요. 그게 안 끝났는데 빨리 연주자가 정신을 차리고 확인했는데 중간에 박수 치면은 흐름이 끊기니까 진짜 모르겠으면 안 쳤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라고 다들 뭐 알고 이러진 않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다섯 번째 기침을 자제해주세요. 기침을 하게 되면 주변 듣는 사람도 힘들고 연주자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는 돈 내고 공연 보러 왔는데 옆에서 막 기침하고 있으면 짜증 나잖아요. 좀 춥다. 추리를 많이 탄다 싶으면은 그냥 가디건 같은 걸 좀 챙겨 가시는 데에서 기침이 좀 최대 안 나게 하시고 기침은 굳이 취하겠다 싶으면은 좀 참았다가 이제 악장과 악장 사이에 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을 꼭 한 번은 듣고 가세요. 곡을 한 번 듣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클래식 곡 뿐만 아니라 일반 가수 콘서트 갈 때도 노래는 한 번씩 듣고 가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콘서트에 클래식 콘서트에 가게 됐다 싶으면은 꼭 한 번은 그냥 들어 보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클래식 공연 있으면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